2022년 8월 8일 HLB가 ESG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럼 최초 발간한 2021년도 HLB의 ESG 보고서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리더입니다. 목차를 보니 ESG 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도 있습니다. 흡사 기업 IR 자료 같습니다. ESG도 궁금하지만 리보세라닙이 더 궁금하기 때문에 곧장 넘어가니 리보세라닙에 대한 소개글이 있습니다. VGFR2 저해제로는 세계 최초 위암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의 임상 3상으로 위암 3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과 가남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플러스 칸렐리 주마 병용요법이 있습니다. 위암은 임상 완료이고 가남은 임상 진행 중으로 현재 에스모에서 전체 데이터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SG 보고서니까 ESG를 안 볼 수는 없겠죠.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HAB는 ESG 보고서에서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을 말합니다. 지속성장에 성공한 기업들은 돈보다 사람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끝까지 소중히 하는 것, 사람을 끝까지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예전부터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던 진양고 회장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이 사람과 사회를 중시할수록 오히려 경영 성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HAB는 인권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ESG 보고서니까 환경도 지나칠 수는 없죠. 친환경 수소 선박을 만듭니다. 오늘 HAB가 2021년도 ESG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기업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인데 ESG 보고서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은 위안 3차와 간암 1차가 있습니다. 요즘 멤버십 영상을 올리느라 일반 영상이 조금 늦는데 대신 앞으로는 브리핑 영상도 간단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